밀양시가 올해 밀양 아리랑 국제 요가 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. 대회 참가는 요가 1인전과 2, 3인전, 4인에서 6인전 세 분야로 나뉘며 대상과 금은, 동상 등 총 상금 1,940만 원이 주어집니다.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 시연 영상과 음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. 이후 선정된 본선 진출팀 30팀은 밀양강 둔치에서 본선 영상물 촬영을 진행한 뒤 심사위원이 해당 영상물을 보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